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1차 제재가 18억 1275만원이며 입찰 보증금은 1억 8128만원에 1차 입찰은 2023년 10월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입찰 시 2차 제재가는 12억 6893만원이며 2차 입찰은 2023년 11월에 진행이 되니 두 제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 근린시설 경매 물건은 수인분당선 오목천동 630m로 영신중학교 동측 오목천동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수원 근린시설 경매로 진행중인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 근린시설 매물은 동일사건의 두건의 건물이 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근본 자료는 물건번호 1번으로 대지권 199.6평형에 건물 면적은 163.7평형의 상가건물입니다. 감정가는 2022년 1월 기준으로 18억 1275만원이며 신권으로 변경되어 오다 오늘 2023년 10월 17일에 감정가를 최저가로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1억 8128만원이니 두 제외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원 물건에 대한 추가사항은 별도 문의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객 확인원상 생산 녹지지역에 시가지 경관지구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28만원입니다. 행위 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율 20%에 용적률은 100% 이하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2014년 2월에 사용생인된 일반 철골조의 사춘금에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관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사 말소기준 권리는 2020년 6월 16일에 설정돼 농협은행위 근재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8억 8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민을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127억 3925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권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상태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시 사업자 등록일 기준 대항력 있는 점유자를 포함하여 7명이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4,800만원에 올세는 455만원입니다. 입찰 전 현장조사를 통해 점유해된 현황 등을 추가 체크가 필요한 점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수원시 권성구 근리시설의 입찰의 개선은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범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 인근 상업 업무시설 등의 매매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 인근 상가 건물 및 토지 등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그리고 수원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며 경기 수원시 권성구 진행된 경매 낙찰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경매시장 분위기를 추가 체크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기 수원시 권성구 인근 상업용 부동산 경매와 공매진행 현황입니다. 금원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며 임장을 통해 권리분석, 물건무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안내됩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로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금원 소개자로는 법원의 혈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납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적권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진행사항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 토지 200평형 성가건물 글리시설 경매 문건을 부동산 경매전문가 황금납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